빛과 어두! 갤럭시 스톤을 몸으로써 완성되었구나. 이것으로 인해 코스모사우루스님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다크킹이 움직이지 않아. 지금 공격하지 않으면 안 돼! 공중에 떠 있어서 공격하기 쉽지 않습니다. 방법이 있지! 으악! 느껴지는구나, 이 힘! 그 어디서조차 느낄 수 없었던 달콤함이다. 으악! 으악! 스피노족의 힘을 보여줄 테다! 그렇지, 레오! 맡겨만 달라고! 아니, 저건... 흐흐흐흐! 모두들 한꺼번에 공격하자! 인텐 스펜! 성공이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모빌레이 감편들! 흩어져서 다시 공격! 알겠어! 으흐흐흐흐흐! 으앗! 안 돼! 으으으응! 으으응! 렉스 렉스... 북쪽 마녀 호흡 시스템 체크! 손상된 섹터 복구를 시작합니다. 누... 누구지? 선장님께서 북쪽 마녀 호를 가동하셨습니다. 선장이라고? 내가? 북쪽 마녀는 스스로 선장님을 선택합니다. 마치 렉스를 선택한 로로의 드래곤 스톰처럼 말이죠. 이제 북쪽 마녀 호를 움직일 수 있는 건 선장님밖에 없습니다. 드래곤의 힘으로 렉스를 살리고 북쪽 마녀 호를 움직이게 했어! 그렇다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북쪽 마녀! 다이노 행성을 구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빔 공격이 먹히지 않는다! 하지만 인텐스 빔을 막느라 다크킹이 정신없이 노출되었어! 내가 어떻게든 위날 대리! 힘을 타서 꼭 빛을 노려라! 네, 족장님! 다크킹! 내가 너를 못내주겠어! 벗어라! 이야! 아아악! 으으음! 흠! 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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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음! 레오! 딜을 부탁한다! 으으음! 으으음! 총장님! 으으음! 으으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으음! 모두 조심해! 녀석은 스테이를 따라붙였어! 맞았다! 당장 조절이 안 돼! 모두 핥하자! 녀석은 계속 비를 따라오고 있어! 자! 시간이 없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아? 진짜? 그럼 어서! 진행상황 50%, 60%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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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서커스는 이제 끝이다! 어디 다시 한번 날아봐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파이더 볼! 으악! 릭스! 포기하면 안 돼! 감히 다크킹에게 반항을 하다니! 이 꼬마 녀석! 버릇을 가르쳐주마! 하러 갑옷! kich.. 가동준이 완료! 으으! thousand. eram! 달이 다 떨어졌어! 다크ữ이 에앤 Wave 일어난 ağz 블랙! 으악! 으악! Wine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양폭 op 이거랜 There. 오산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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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와! 여긴 어땠지? 북쪽 마녀 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전한 곳으로 갑작스럽게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렉스! 렉스는! 아니! 저, 저관여! 렉스 형! 렉스! 렉스가 돌아왔어! 니 녀석이 어떡해? 놀라운 꼬마로군, 렉스! 렉스! 렉스 형이 어떡해? 이제 포기의 다크킹! 포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그래! 바로 그것이다! 복수는 가장 강력한 힘의 근원이지! 아니! 널 구해낼 거야! 응! 흐하! 아아악! 결혼 체인지! 최강 전사! 너희가 디 파이터! 렉스! 으아악! 으아앗! 확실히 강해졌군, 렉스! 하하하하하하! 어떻게 된 거야, 에밀리? 렉스가… 돌아왔어! 루루가… 자신의 몸속에서 꺼낸 드래곤 스톤으로 렉스를 살려냈고 그 다음 북쪽 마녀우가 가동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너희들을 데려온 거야! 드래곤… 스톤? 우주에 하나뿐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이자 세계의 열쇠입니다 렉스…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세상의 모든 힘은 코스모사우루스님의 것이다! 니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주마! 정신 차려, 다크팀! 너도 한때 다이노 행성을 위해 싸우던 전사였잖아! 입 다물어라! 이제 끝이다, 렉스! 소명 억수와 다크팀! 빛의 힘으로 널 밝혀주고 말겠어! 희망의 빛이여, 가라! 드래곤! 스피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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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종족과… 국왕에게 배신당한 몸! 이젠 빛도 어둠도 소용없다… 여사 끝내라… 그렇게에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 다크팀, 오… 우리 아버지는 널 버린 적이 없어… 언제나 널 찾아 헤맸었지… 넌 코스모사우루스의 거짓말에 속은 거야…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다시 한 번… 행성을 위해 힘을 써주지 않겠나… 스파이크 장군… 스파이크 장군… 크… 고… 공주님… 아… 참ative! 으아악! 으아악! 역우 آ악! karena! 으알드 나를다! 너로 Gen case! 코, 코스모사우루스! 감히 다크기 먼저 데려가다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2단 합체, T-FUNTER! 규립 다이노 퓨전! 안녕! 2단 합체, T-FUNTER! 디스크가 착! 라키로 체! 암키로 스쿰! 헬메시스 차임! 암키로 스쿰! 암키로 스쿰! 합체 완료! 슬라티버스터! 바리오님 말씀은 알 것 같아. 새로운 다이너마스터의 저 순수함이 다크노와 대적할 수 있는 힘이야. 파크다! 자, 던겨라! 박쥐에 던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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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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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스터! 파이어 블레스! 마스터! 됐어 저 바보가 지구를 지켰다고? 겨우 저 피자 배달 자동차를 타고? 피자 배달 자동차? 피자 배달 자동차니? 얘네는 피자 배달 다이노코어야 다이노코어? 이름만 멋있으면 사냐? 사냐? 당연하지! 얘네들은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고! 다이노코어들은 저 멀리 다이노 행성에서 우주선을 타고 온 우주 공룡 다동차 알로건 정의의 천사니! 다이노 행성? 우주선? 야 말도 안 돼! 우주선? 야 테드 가자! 렉스는 바보가 아니라 뻥쟁이구만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만들어봐라 렉스 울어 가자 우주선! 우주선이라니 저는 유치하게 그래! 울어 가자 우선! 나도 나도! 우주선 정말 보고 싶어 렉스랑! 감히 공룡 전사 샤벨에게 피자 배달 자동차라니? 샤벨? 그냥 우선 옮겨! 우린 우주를 지키는 다이노 전사라고! 그럼 우리가 피자 배달 자동차? 요즘 우리가 피자 배달을 하고 있긴 하지 어이없군! 너희들은 새로운 다이노 마스터랑 피자 배달이나 잘 하라고! 내가 뭘 잘못 말했나? 스테고? 네 잘못이 아니다 샤벨은 바리오님을 무척 따라 썼지 하지만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마스터인 렉스님을 믿고 지켜야 한다 난 렉스님과 함께 있을 테니 샤벨을 데리고 와줘 응! 알았어! 으아! 진짜 우주선이야! 거봐! 정원지! 너무 별론데? 이쪽으로 와봐! 보여줄게 있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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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거! 지구 침략의 첫 단추! 우주선과 함께 부수住! 봐봐! 멋지지! 야다... 요..요거... 이건 뭐지... 에이.. 고장 났나 봐 어? 렉슈, 이건 뭐야? 모르겠는데 그건 다이노북입니다 다이노 행성에 메카 다이노에 대한 정보와 디스크의 기능이 담겨 있습니다 다이노북? 디지털로 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 그렇게 떼내도 돼? 걱정 마십시오 다이노북은 휴대할 수도 있습니다 책! 책 하면 존이지 존, 당신을 다이노북 마스터로 임명합니다 존,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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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뭐지? 또다! 다이노 튜너가 울고 있어! 자벨, 다들 우주소녀 같대 물뚝하자 내가 비자배달 자동차라니 자벨, 너, 미키오는? 메카 다이노야! 아, 아르노야! 우! 아, 티너가... 메트로돈 우주소녀 노리고 온 것이 확실합니다 저까짓 우주소는 그냥 줘버려! 안 됩니다 우주소는 다이노 코어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아하, 다이노마스터를 엑스가 상대해 주지 울트랑기 버스터로 확치다! 마스터, 지금 샤벨과 스탠구가 없습니다 아, 맞다! 그럼... 마스터, 2단 합체로 싸울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 다면 저는 이 닷 합시다! 이 닷 합시다! 존이! 아! 어! 존이! 다이로스! 균열! 오빠라는 화산을 뛰어넘어 수리차게 집중하는 오버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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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하고 지구 밖에 우주 끝까지 고고 다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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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이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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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버스! 제노! 파이어트! 파이어트! 도니카 다이노봉! 다이노북에 메카다이노 약종 같은 건 없어? 찾아볼게 다루킥! 어디갔지? 어떻게 될거지? 넥스! 깜짝이야! 이거 뭐야? 달높은 통신 기능도 있습니다! 넥스! 지메트로도는 반사반사 지밀어미로 공격을 흡수해서 반사할 수 있다고 나와! 넥스! 나 뭐야? 그럼 어떡해? 관계천사 샤벨 등장! 좋았어! 이제 오다갑시다! 튜닝 스타트 업! 뭐이야 야 이거? 다이로 추놓고 멈췄어!! 이거 왜이러지? 샤벨과 스테고의 구어 게이자가 너무 낮아, 합치할 수 없어! 에~? 그것도 뭐해! 어떻게! 안 돼! 티메트로돈이 우주선을 노리고 있어 역시 렉스는 다이너마스터로서 부족한 거야 아니야, 샤벨 이건 우리 때문이야 우리가 새로운 다이너마스터를 완전히 믿지 못하면 울트라 디퍼스터가 될 수 없어 그렇다면 맨몸 공격이다! 티메트로돈은 반사반사 진으로미로 빗속에 몸을 숨길 수 있어 계속 가자! 이 날은 фин시! 라이딩 디딪! 타르트 렛니! 아멘! 멘트 렛니스지 못하게 자 secundary! 일치의 스포츠 발전! 렉스, 지금이다! 디스크로 공격해! 디스크! 모두가 만들어준 찬스! 못 치지 않는다! 렉스, 컷! 파키키 8로 싸울 수 있는 이그니션 가자! 늪듣기는 저기에 박치길! 파키키! 크림! 우와, 새로운 디스크다 진짜 멋있었어 호주 멋짐이야 역시 다이로 코인장 샤벳, 스테고 이제는 마스터님이 우리를 단순히 피자 배달용 자동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겠지? 자, 그럼 피자 배달 시작해야지 나 저럴 줄 알았다고 5단 합체는 어떻게 할 거야? 맞다 어떡해, 어쩌지, 나 망했어 나 망했어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또 있어 또 문제라니 뭐 우주선 여기 그냥 두면 안 되겠지? 놔, 놔 이건 에밀리에게 맡겨 우리 아빠가 도와주실 거야 이제야 진심으로 싸울 마음이 있을 거야 친구와 함께하는 피자 어리석은 다이노 마스터여 어둠의 힘을 도와라 뭐야? 저, 저게 뭐야? 이건 다크 리모터? 약속을 지켜 다크로! 약속 못 깨는군 다크 에너지를 멈춰 고체인지 티아노 바이오 플레이스 소용없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레이즈 플레이시 힘의 차이 느껴 말도 안돼 다크 디버스톤은 측정이 안될 정도로 강해 디스크 옵션 분리 어떡하지 존 우리도 가자 어디로 어디긴 어디야 레이즈에게 가야지 존이 항상 그랬잖아 친구는 즐거울 때나 힘들 때나 함께라며 금리도 그때라고 그래 맞아 빨리 빨리 렉스한테 가니? 어? 네 아저씨 지금 렉스가 위험해요 아저씨도 우리랑 같이 아니 난 남아서 피자를 만들 거란다 네? 렉스가 지구를 지키고 돌아오면 배가 고플 거야 아저씨 어려울 때 친구보다 힘이 되는 건 없지 다녀오거라 난 맛있는 피자를 만들고 기다릴 테니 네? 다녀오겠습니다 렉스 렉스 널 믿는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냐 생각 없이 살면 될 것을 왜 다이노 마스터가 돼서 이거 생긴다냐 라크노 널 막고 지구와 친구들을 구할 거야 날 막는다고 아니 인간도 메카다이노처럼 내 노예가 되는 거다 너도 렉스가 걱정되는구나 쭈쭈! 쭈쭈! 어? 가냐, 쭈쭈! 어서 가자! 안돼! 바리온도 내게 그랬지 친구라고 함께하자고 하지만 녀석에겐 친구는 도구에 불과했다 친구를 이용하는 너처럼 말이다! 다크로! 다크로! 거짓말하지마! 바비온님은 그렇지 않았어! 난 친구를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그렇게 생각한 적 없다 벌써 잊었나, 렉스? 뭐? 넌 이것들이 열어준다 아무렇지 않게 지나쳐왔다 이 녀석들이 무슨 일을 당하던 별 상관없었겠지 그, 그건... 너는... 네 친구들을 이용하고 버렸어 내가 이 친구들을? 타라크노의 말에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마스터! 그냥 무시해버려! 모두... 나 때문에... 마스터! 넌 친구라는 달콤한 말로 모두를 속인 거다 내가 구해준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해 아니, 다이노 에너지가? 마스터! 마스터! 넌 다이노 마스터의 자격이 없다 마스터를! 신규야 해! 하하 쌀호, 세고! 샤벨! 영웅 놀이는 이제 여기서 끝이다 지효! 지효! 존, 에블릴! 내가 친구들을 지키지 못했어 렉스! 비켜라 싫어요! 친구는 힘들 때 함께 하는 거라구요! 맞아 맞아! 르롱! 렉스! 메카다이노들도! 우리도! 널 도우려고 스스로 나선 거야! 니가 우릴 이용한 게 아니야! 존... 렉스! 니가 우릴 위해 나서서 싸워주고 지켜주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책하지 말고 일어나 렉스! 이놈들의 친구 소리... 쟤가 뛰었잖아! 내 친구들을 괴롭히지 마! 그... 녀석이 튜너를 각성시킨 건가? 사람이든 기계든 모두 친구가 돼서 나의 힘이 되어주었어! 이젠 내가 친구들을 위해 싸울 거야! 튜닝 파트! 엉! 렉스도 다이노 코어도 업그레이드였어! 엄청난 에너지야! 우와! 멋지다! 반짝반짝 빛나! 뭐든 간 힘이 지배한다. 친구 따윈 필요 없어! 아니, 힘이라니! 친구를 지키기 위한 거야! 아니, 힘이… 다 말도 안 돼! 흡수한 힘이! 얘들아! 메카다이노! 공격하! 이럴 수가! 쓸모없는 것들! 으응! 자기 편을 빨아둘이다니! 하하하하하하! 나약한 것은 도구이군! 나의 힘이 되어라! 하하하하하하! 메카다이노의 생명 에너지를 흡수해서 강해지고 있어! 으아! 아니, 렉스도… 다 끊어… 얘들아! 나에게 힘을 모아줘! 하하하하! 마이템! 여기, 대기아! 하하하하! 정체제! 어라하! 오, 하하하하! 정체제! пер repl verse! 매소 조잇 리볼버? 다이노마스터와 다이노 전사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나타나는… 전설의 디스크! 매소 조잇 리볼버… 이 일을! 주님! 하이! 매스쥐, 이 불꽃, 이 불꽃. 이 불꽃. 아니, 다크로! 피자를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을 알아? 꼬맹이 헛소리 말고 사라져라! 여러가지 토핑을 올리고 아무리 맛있게 요리를 해도 피자는 역시 친구와 함께 먹어야 제일 맛있다고! 친구와 함께하는 피자! 소주의! 리바이버! 렉스! 아리오나 굿슈! 함께 싸우자! 렉스!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마이로아이! 미니농이! 미니농이! 이.. 간다! 유당이.. 렉스! 미니농이! 아직.. 큰 섬기의 아니다! 블랙스로아악! 今回の子, 최애 안아세! 하하하, 자아나, 렉스! 후, 지구를 구했다! 피자보다 완료! 렉스, 다이노 마스터로서 훌륭히 성장해 주었구나. 고맙다. 피자로 세계정보! 렉스! 렉스! 얘들아, 맞지, 맞지? 바리온님의 말씀대로 마스터의 순수함이 다이노 아일랜드와 지구를 지켜냈어. 시간대, 너 울려? 울긴 누가 운다고! 하하하, 모듬이 고마워! 앞으로도 다이노 아일랜드의 평화는 우리가 지켜냈어! 으아아아악! 으악! 으악! 나의 아홉 번째 순군이가 부러졌다. 하하하하... 하하하! 우유 널